가라 안녕하세요 달달칵테일입니다 자 여러분 매달 14일은 특별한 날이죠 14데이라고도 하는데요 1월 다이어리데이 2월 발렌타인데이 3월 화이트데이 4월 블랙데이 5월 로즈데이 6월 키스데이 그리고 바로 이번 달 7월 14일은 실버데이라는 기념일입니다 원래 연인과 음반지를 주고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제 여자친구에게 음반지를 주고 싶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반지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칵테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칵테일 실버블렛입니다 남편과 음반을 하나 남 Texas 하늘을 붓는게 Gr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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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타이장 이였아 쇠아 그리고 이 늦은 이렇게 자 이렇게 실버블렛이 나왔습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있다면 반지를 준비했을 텐데 그냥 술이나 먹지 뭐 이 칵테일은 마틴이의 변형 버전답게 맛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네요 저 여자친구는 어디 있을까요? 달아